작년 하반기 이후에 매출, 영업이익 모두 다 내리막인데 내리막이 꺾이는 경사가 조금 완만해졌다.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바닥은 지났다라는 평가고요. 영업이익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지난해 2분기에 무려 14조 원이 넘었습니다. 14조 원 넘게 벌던 회사가 분기에 이번 분기에는 6천억 원 번 거거든요. 이게 물론 시장에서 예상한 컨센서스라고 하죠. 시장 예상치 평균보다는 많았습니다. 시장에서 한 2,800억 벌 거다라고 했는데 6천억 벌었으니까 잘 나온 거거든요. 그런데 깜짝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붙이기도 좀 민망한데요. 그렇다면 이제 바닥은 지났냐가 가장 궁금하겠죠. 시장에서는 일단 전문가들은 바닥은 지났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바닥이라는 게 지나 놓고 봐야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라든가 챗GPT 같은 게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. 그런 기대도 좀 있기는 하죠? 네, 맞습니다. AI 분야,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삼성용자, SK, 하이닉스, 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요 3개 회사가 올해 초에 감산을 단행했습니다. 그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나타날 거다라는 점에서 기대는 게 가장 크죠. 아무래도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. 그런데 주가라는 게 보통 이제 기대가 있을 때 많이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바닥은 친 것 같고 뭔가 더 앞으로는 좋을 거다 그러면 주가가 약간 좀 오르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결국 7만 전자가 무너졌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안 좋을 거는 다 예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평균 2,800억 보다도 거의 2배를 어떤 6천억 영업이익 냈어요. 하지만 제가 지난해 2분기에는 14조 원 넘게 버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컨센서스보다 2배 더 그렇게 나와도 그래봐야 6천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하기에는 숫자가 조금 약간 민망한 수준이었고요. 오히려 오늘 주가 떨어진 거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 하락한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%